엘리아 그 전에 요단강 물을 치니까 막 갈라지고 또 엘리사는 이제 영감의 갑재를 구하여가지고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또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치고 들어가니까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의 생명으로 주어진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도 그냥 저기 한강에 가서 물 치고 들어가서 갈라지를 할 것인가 뭘 의미한 것일까 오늘 말씀해 주신 의미를 깨달았고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길가래서부터 출발하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끝까지 또 따라가고 또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계속 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까 여기 그 지역마다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아가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 엘리아가 지금 이제 천국 승천하기 전에 그 학교를 좀 돌보고 다닌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한 군데 한 1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한 300명 세 군데 신학교니까 이런 신학생을 양육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 이세벨 가장 악한 왕의 시대입니다 바라세라를 정적으로 섬기고 이런 시대에 이 흑앙의 시대에 엘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만드니라고 신학교를 운영할 때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끝까지 그래도 제자올라 양육에서 말씀으로써 이사야 요하남의 신앙을 계속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학생들을 키웠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 엘리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만일에 엘리사가 안 나왔더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신학교가 없었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중단됐을 건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바로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가 암흑시대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제자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제자는 뭘 알아요 희생,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 지고 있는가 주님에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진짜 주님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T4T 이렇게 하면서 T4T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가르친 그 제자가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없이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고 세상이 썩을수록 속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교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코로나 좀 지나가자 하고 가만히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단과 싸우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드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엘리아 엘사에게 여기 머물라 머물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또 따라가고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아가 후계자 엘리사가 계승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머물라 머물라 그런데 뭐라는가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명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목숨이 아니고 당신의 혼의 삶을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스승 엘리아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나는 꼭 스승 엘리아의 삶과 함께 모든 삶과 함께 끝까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환호의 순간도 있었어요 5천 명 먹이고 오니까 인기가 대단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시고 끝까지 따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이제 왕왕 2여 5절에 여리고 있는 선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하께 오늘 당신의 선성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안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하니 잠잠 봐라 나 여기서 참 이상하다 그 300명의 신학생들이 지금 스승 엘리아가 하늘을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대단히 영감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 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만 따라다니었을까 다른 사람은 안 따라다니고 나 이게 캐슘 마크예요 자기들도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능력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하기사 엘리사한테도 오지 말하겠잖아요 오지 말하겠으니까 그 말 듣고 내가 그렇고 있어 오지 말한대 그런데 이건 됐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가든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사고 후계자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놀란 불 받고 은상한 인마고 대단해다네 그래 나도 좀 가볼까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야 이번 집회에도 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 할 일은 바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무안자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야지 왜 똑같은 제자에서 엘리사만 나옵니까 여기서 뭐란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봤어요 영의 사람은 서두르고 한 게 아니고 잠잠하구나 잠잠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 잠잠해야 되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이르라고 그런 영적인 사건을 그런 영적인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래 원하느냐 그때 끝까지 가면서 당신의 영감의 갑재를 원하는 아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850명을 다 죽여올 정도 그 나라에 완전히 역사상 엘리아 같은 선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영감의 갑재를 달라고 두 배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건방지게 뭐 어째? 내 두 배? 네가 더 높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할 수 없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엘리아가 뭐란가 이 갑재를 구할 때의 어려운 거 구하는데 나를 이겨서 취향을 보면 이룬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 갑재를 구하는 엘리사의 심정이 뭘까 내가 더 높아지고 크게 큰 조응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는 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이 부족한데 영감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두 배라 주시어야 스승의 그 사역을 내가 개승할 수 있나 이라는 그 중심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내 사명 때문에 그런다고 높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 큰 문제인 나를 어떻게 하냐고 그 중심의 뜨거움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갑재를 달라고 그때 뭐란가 왕아이장시점을 하기를 이르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어려운 일이다 지금 그러나 나를 이겨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오니와 그렇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뭔 뜻으로 설계해야 될까 제기온 감동은 그렇구나 네가 보면 본다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봐야 되거든요 믿음은 비전이 뭐인가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보면 자 네가 믿음에 꿈을 꾸고 내가 올라온 걸 네가 보면 이루어진다 안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모르겠다 그건 네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구한 걸 받은 줄을 믿고 바로 그래 영광과 할 줄 달라면 주시겠지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은 사람은 하나의 글이 되면 보여주겠지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동선당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니 웃어놓게지리라 하늘은 바라보아라 그 자손이 너와 같이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보아야 돼요 바로 믿음은 뭘까 비전은 바라보아야 돼요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꿈을 꾸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 그래서 나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항상 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아요 저에게 주어진 많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 그때 그 꿈 그 계식을 확인만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해요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 일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목표가 없는데 이루시겠냐고 그 가라본 그것이 현실로 돼야죠 돼야죠 요셉은 해와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한 꿈을 보았지만 그걸 바라보고 계속 하면서 감옥살이도 견딜 수 있었는 거예요 꿈을 잃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말씀이 뭘까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게 비전인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보면 되고 믿음으로 안 보면 안 되고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적인 비전이 반드시 교회 비전은 내 비전이 여러분이 똑같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믿음의 꿈을 꾸시고 끝까지 믿음을 신하시고 바라보는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전이 현실로 당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로 그거 아직 오지 않을게 오게끔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고 합격이 됐어요 돼가지고 회리바람에 불면서 불병이 불타고 엘리아가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말은 영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병거 마병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엘리아 하나가 그 나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아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찍고 엘리아 몸에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엘리아가 성천의 산에 올라갈 때 그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다 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옷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 이것이 거두시기 때문에 그 거두시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하늘에서 떨어진 그걸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냥 흐르는 그 요단 강물 요단 강물을 물을 치고 막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 하겠어요?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아의 하나님만 되시나이까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엘리아의 하나님만 되시나이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믿음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참 적응이 된지 안 된지 내 나름대로 은혜가 됐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자 지금 한국교회 본질회복하다고 지난주 갔어요 내일도 또 가요 매주 월요일날 가요 본질회복하자 광주에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쉬운 게 가야지 서울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 앞에 무엇이 본질회복이냐 이거라고 제가 팔복 들었고 똑같은 말이에요 팔복 가지고 갔어요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완 된다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질회복하자고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가지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가만히 앉아도 되냐고 작년에 국가금식 세 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이 교회 때문에 광주도 살려주고 막 천명 이천명 금식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광주가 살아나면 한국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면 북한도 통일도 되고 세계 살린다 믿으시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 믿음이 좋네 저는 믿음의 능력을 봐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애국이 아니어서 되겠냐고 오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영감의 갑절이 올 것을 믿고 지금 물을 치고 들어가서 물이 안 갈라지면 죽지 않아요 그런 죽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죽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왜 스승이 물이 갈라진 거 봤으니까 나도 되겠지 하고 그걸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 때문에 한국 살려준다는 걸 믿고 우리가 당당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당연히 된다고 확신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가겠어요 나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본질을 해먹으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교통의 상북을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전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하겠어요 하겠어요 저는 제가 좀 담대함에 생겼어요 이 동기들 우리 장신의 동기들 대단함도 많죠 다 편지 보냈어요 문자 보내고 내 지난번에 월요일 성교 다 보내고 한국 계보군도 모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후 2시 빼는데 11시에 좀 만나자 하겠어요 11시 먼저 오시라고 다 일날 그래도 회장 총무가 다 연락해 주더라고 단체 카톡 띄워주고 박용훈 목사 이렇게 한다고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자고 2시 먼저 와서 우리 동기들 모이자 왜요 저는 원래 그런 담대함이 없거든요 동기들 여기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은 성도므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니까 뭘 원하나 영광을 갑자기 이래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끝까지 중소고 죽을 때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가야 그 나라에 멸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팔복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의의 의 자 10년 가난부터 네 번째 단계에 가니까 의의 목마름 갈증 그 영감의 갑재를 원하는 아니다 한 것은 의고 목마릴려요 근데 실제 요단강 물치고 들어간 것은 빗받고 죽으러 간 거예요 죽어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 살려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현장에 가야지 현장에 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 뜨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화인데 그 여호수화 그 열정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지만 예 그 어마어마한 다섯 나라와 전투가 결정적인 최고 전투가 여호수 10장인데 그 10장 여호수 전투전이 뭐냐면 길가래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밤새 야간까지 기습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저녁부터 계속 전투연냐까지 그 수가 달려간 한 10시간 이상 달려다 가야죠 새벽에 적진을 향해서 기습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냥 기습했기 때문에 이겨버리죠 그랬으면 여러분 그냥 저녁 때쯤 해가 안 남아가니까 해가 따라 멈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저녁부터 밤새 군병들이 잠 못자고 뛰어갔어요 새벽부터 싸웠어요 그 해가 넘어가요 그러면 약 20시간 이상 전투했다고 가야죠 그런데 이 정도면 이겨서 됐어 오늘 잠자지 아니요 그냥 해야다라 멈춰라 그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 확장 열정 그 뜨거운 열정 해야 달아 멈춰라 멈춰라 그래가지고 멈췄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 들을 나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 들을 들을 지금 제가 한국계 우리에게 살려준다고 매속해요 안 믿은 사람 별로 저런 사람 갈 것이고 내가 믿으면 그 일이 될 것이고 아메죠 저는 우리 훌륭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국의 심장이다 기도의 심장이다 그리고 막 화살로서 저기 염통을 뚫어버린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모두가 그런 모든 것을 나는 그 믿음으로 받아요 왜 저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와는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런 열정인데 바울이 보면 다멜세계에 쫓아가다가 빛가운이 만났는데 그건 에루살렘의 밖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데 끝까지 떠나가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잡을 죽인다고 몰라서 그런 거지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게 없지만 그럼 밤새 고개 한 마리 못 잡으면 새벽까지 소망질 했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빌리포 1장의 입자로 말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 일들이 부끄러워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 짓은 사하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되게 하나하니 이는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감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복음이 된다면 죽을 것이고 살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다 여러분요 누가 제일 무서울까 목숨 내놓은 사람이요 나 그 오래전에 그런 얘기 깡패 세계에서도요 싼만 잘해서 대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깡다고 싸우고가 센 사람 이겨요 깡다고 어떤 사람은 빡상 땅 싹싸면 그렇게 싸우면 묻은데요 근데 그 사람이 오야봉 대장된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 싸워볼 때 옷에 홀랑 멋은데요 그래갖고 달라든데요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간대요 또 아침에 가 진만 쫓아다 병이 싸우자 그러니까 질려고 그 사람 대장된 거예요 아니 그런 세계에도 끈질긴 사람 이기더라고요 목숨 내놓은 사람 어디 봐 지금도 내가 주의 일에 목숨 내놓은 사람 자기가 무서워서 목숨 살라고 하다가 벌벌 떨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럼 그 열차가 어디서 났는가 고린도 우스 5장 13절으로 하길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나를 강곤하도다 그리스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열심이냐고요 십자가 피해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받는 감사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그것을 그걸 보니까 그 뜨거운 사랑 자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헌신하는 그 사랑의 열정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니까 사랑 없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을을 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못가요 제가 지금 내 자신이 저도 주님 사랑한 만큼 하는 것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을 하기도 못해요 내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데 들을 때 뿐이에요 내가 내 가슴에 불태우고 싶고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다는 그 자체 그 뜨거운 마음은 사람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구나 인생을 알았구나 나의 주인 나의 왕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된 것이 복이구나 하고 이건 기회구나 삶을 얼마나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프란시스가 얼마나 주님을 듣게 사랑하는 열정을 내가 얘기할게 그분이 애국에 전두로 가서 왕한테 전두를 합니다 야 니 신이 참 신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그럼 내 길을 합시다 큰 불고등이 만드세요 그래갖고 나하고 당신 신하고 들어가갖고 누가 타지 죽은가 몰시다 안게 신하들이 벌벌 놀러 도망가요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신하들이 화가 났고 프란시스 유호국에서 혼자 산 줄 알고 아주 미녀를 미인계를 써가지고 요염한 자태가지고 프란시스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야 저기 주온 침대 폭신폭신한 침대에 있습니다 둘이 가서 잠잡시다 이리 오시오 그랬더니 빨리 옷을 벗으세요 같이 누웁시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면 불고등이 내가 들어가갖고 타면 내 죄 때문에 탈 것이고 그러하자면 안 타면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예급 전역에 전도가 되고 왕이 술탄이나 왕이 믿어요 왕이 나중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가 믿으면 내 부와 다 죽이니까 속으로 믿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무슨 말하고 싶냐면 프란시스에 대단한 기적이 났던 기적만 보지 마시고 내가 불에 들어가서 타질지 안 타질지 모른데 타진다 했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 안 타졌으면 더 영광 나타났죠 그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냐고 물어봐요 왜 내 몸 하나 못 들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의 육이 와 있습니다 최대의 5천여 역사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전립하냐 그러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민주주의로 바꿔진 공산화가 되느냐 기로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저 오신 김순규 장노님 국정원장 국정원장 중앙정보부장하고 법무부 장관하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분이 오지 알겠어요 다 공산화 됐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만 맡기 못해가요 졌어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3권 언론 공무처법까지 통과했는데 뭘 뭐 교회도 지금 분열되었고 교회까지 죽이려고 차별금지법 동성입법 통과시키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김문수 지사분도 지난번에 만났어요 그분도 믿음인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끝났어요 예민해 공산화 됐어요 아니 그분들 둘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복고시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뭐 저도 저보다 백배 나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노오심초사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살려주라고 본질 회복에서 저는 서울 가서 정치설교 안 해요 정치설교 이제 다 하는 거 지금 이런 얘기만 그리고 어쩌단 말이에요 회의다위 뭐이냐 본질 회복이 회의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마음 공산화가 돼 하나님이 내 배 때리면 공산화 된 것이지 어떻게 해요 내년 연방제 막 이래 헌법 토가하고 한번 김정은 대통령이 대부분 대부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메이죠 그래서 본질 회복 운동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이겨요 반드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